네 여러분 제가 비록 더이상 소녀는 아니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처음엔 그냥 상당 오빠가 좋아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가득히 채워지는 이 감정이 뭐할까 사람들 날 보며 던다는 인사 요즘 행복해 보인다고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주님이 내게 준 큰 사랑 나를 이끄시면 이젠 내가 달려가 볼게요 주님 말씀 따를게 이것만이 약속할게요 주님 성당오빠를 따라서 봉사관 제일 들었어 처음엔 그냥 성당오빠가 좋아 그렇게 시작했는데 오늘 날 찾아간 할머니지만 도울게 별로 없어 넌 아쉬워 할머니 내 손을 꼭 잡으시고 고맙다고 말씀하시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주님이 내게 준 큰 사랑 나를 이끄시면 이젠 내가 달려가 볼게요 주님 말씀 따를게 이것만이 약속할게요 주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성당오빠가 말했어 너의 집까지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두근거리는 나의 맘도 모른지 그 후반만 내 손을 잡았던 거야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주님이 내게 준 큰 사랑 나를 이끄시면 이젠 내가 달려가 볼게요 주님 맛을 가르켜 이것만을 약속할게요 이것만을 약속할게요 주님 우리 모두 약속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열일곱 우리는 열일곱 우리는 열일곱이다 구독 좋아요 클릭 클릭